경선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에 승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선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두고 고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정치 초년생에다가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관역이 될 부분을 가진 윤석열 후보의 대선 후보 선출에 대해서 걱정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끝났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한 사람을 선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굳이 답하기가 어려우면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봐도 그 답이 나올 것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난 이후에 홍준표 의원과 황교안 전 당대표가 처신을 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의 행보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정국 판단과 전망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는 저로서도 경선 이후에 홍준표 의원이 보이는 또 다른 윤석열 흔들기는 실로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준석의 단 한마디도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홍준표 의원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홍준표인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만듭니다. 어려운 대선판이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노력을 다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게 되면 더 이상 보수 진영이 국정운용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나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나 좌파 독주의 최소한의 견제장치를 확보하는 일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의라는 큰 그런 중요한 그런 대의라는 그런 부분을 앞에 두고서도 홍준표 의원이 계속해서 딴짓거리를 하는 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준석 건에 대해서 입을 그냥 그야말로 철통같이 다무는 것은 소인배하고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철판을 깔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소인배 불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판에 산전수전 겪은 홍준표 의원이라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에 비급한 사람들이 4.15 총선의 문제점에 철저하게 함구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선거가 의미가 전혀 없는 나라가 될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를 맡고 있었던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부터 선거 장악 프로젝트가 가동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거가 끝난 이후에 미국으로 떠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일이 무엇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세금 받아서 먹고 사는 직책에서 뭘 해야 되는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바로 정치인의 의무이자 책무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모든 노력을 다 방치해버리고 침묵한 대가로 대한민국은 지금 대단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많이 못 느낍니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과 한패가 돼서 윤 후보를 흔들어대는 일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1월 4일날 오후 8시에 남긴 윤석열 위기에 대해서 그런 홍준표 의원의 글을 보면서 이준석의 책임론이나 이준석의 은행에 대해서 나이가 좀 든 사람으로서 조언이나 충고 따위는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대선을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 점에 대해서 이준석의 좀 신중한 은행을 당부한다는 이야기 정도는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선거를 두 달 앞두고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 어떻게 이렇게 비급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럽습니다. 지지율 추락의 본질은 후보의 역량 미흡과 후보 처가치 비리인데 그것을 돌파할 방안 없이 당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후보의 역량 미흡과 처가치 비리도 물론 일부 역할을 하겠죠. 그러나 이준석의 그 못때먹은 막말 파동을 우리가 얼마나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 이준석의 소위 이야기에서 함부로 나대기가 크게 지지화라게 영향을 준 거죠. 모두 화합에서 하나가 되는 방안을 간구하고 지지율 추락의 본질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방안이나 간구하십시오. 혹시 홍준표 의원이 본질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방향을 자기로 그냥 후보를 대체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지금 교체를 할 겁니까? 합법적인 경선을 통해서 그냥 결정이 된 건데. 다시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더 이상 헛소리로 일부 국민들을 쇠뇌시키는 털튜브는 보지 마십시오. 누가 털튜브입니까? 이런 용어를 왜 쓰냐 이야기죠. 홍준표 의원 보고 털딱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엄해성 표현을 어떻게 정치인이 쓸 수 있냐 이야기. 어느 것이 털튜브입니까? 홍준표 답해봐. 어떻게 언어를 이렇게 쓰냐 이야기죠. 홍준표를 털딱이라고 하면 좋아하겠냐고요. 정말 한편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홍준표의 주장입니다.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하고 있는데 구멍막을 생각 안 않고 서로 선장하겠다고 다투는 꼴입니다. 원인 결과가 전혀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홍준표 씨의 그런 식견과 정국에 대한 판단 같은 걸 굉장히 후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공병호 TV에서 자주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준석이 나가야 된다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홍의원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는가. 당의 어른이면서 어떻게 저렇게 막 나가는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도 없고 행동도 없을 수 있는가. 왜 이준석을 내보내야 되는 데에 대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홍의원은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이야기죠. 그것도 절묘하고 이준석을 쫓아내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야기죠. 홍준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큰 원인 제공자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분녈했기 때문에 결국은 2017년 대선에서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신들 때문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 긴 세월을 좌파치하에 사는 삶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흔들기를 계속할 것인가. 그게 책임 있는 그런 정치인이 취할 은행인가. 그걸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나이값들을 좀 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홍준표 의원 정도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다시는 보수진영이 권력을 되찾는 것이 몇 십 년이 걸릴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홍준표 의원이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황교안 전 대표와는 경선 이후에 너무 대조적인 그런 은행을 보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미흡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합법적인 경선 절차를 통해서 선출한 그런 당 후보를 흔들어대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황교안 전 당대표의 절반이라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겁니다.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좌파치하에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국민들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의 성찰과 반성을 촉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